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하면 생각나는 방송은 여러분 아시죠? 뽕숭아학당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뽕숭아학당 34회 방송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지난주죠? 지난주의 방송에 이어서 소띠해이기 때문에 황금소 특집 2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은 소띠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노래 수업과 연기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노래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코스염으로 유명한 가수 박상민이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연기 수업을 위해서는 이 배우 박기웅도 소띠 연예인이네요. 박기웅이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꽁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시죠? 개그맨 허경환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개그우먼으로 김지민과 이국주가 출연해서 연기 수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박상민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 박상민의 히트곡을 트럼맨 F5가 자기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또 이명웅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명웅이 박상민의 대표 히트곡이죠? 하나의 사랑을 불렀는데 이명웅 스타일로 부른 겁니다. 이명웅 표로 이 노래를 아주 감성 보이스로 이 노래를 부르자. 박상민이 감탄을 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노래가 아니다. 영웅이 노래야. 네 노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 불렀으면. 말하자면 이명웅 스타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들은 이 원곡자 박상민이 이건 내 노래가 아니야. 네 노래야.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이런 극찬을 했는지 또 관심을 끄는 장면입니다. 이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공기청정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계열사인 한컴 라이프케어에서 만든 공기청정기인데요. 시중 가격보다 대폭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립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입니다. 9만 9천원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이렇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K5 방독면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공기청정과 관련해서는 아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만든 오투웨어 스마트 공기청정기는요. 세컨드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방, 그리고 안방 등의 서브용으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인데요. 이 공기청정기는 소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99.9%까지 완전히 정화할 수 있어서 손녀나 손자들의 공부방에 이것을 선물로 설치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뉴스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극찬을 받은 트롯맨이 있는가 하면 이 뽕숭아학당 노래방 기기의 최고 하점, 최저점을 받은 트롯맨도 있다고 합니다. 80점대, 최저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트롯맨 F5 중에서 최저점, 80점대의 점수를 맞은 트롯맨은 과연 누굴까요? 아, 이 누굴까? 이명훈은 이렇게 극찬을 받았고요. 트롯맨 F5 중에서 80점대의 점수를 받은 노래방 기기로부터, 마스터로부터,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트롯맨은 과연 누굴 것 같습니까? 물론 실력이 아닙니다. 노래 실력 아닙니다. 노래방 기기가 점수를 매긴 거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미로 본다면 과연 트롯맨 F5 중에서 누가 80점대의 점수를 받았는지 이것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연기 수업에 들어가는데 상황극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주어진다고 해요. 주어서 이거에 대해서 상황극을 하는데 트롯맨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갑자기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뽕숭아 학당도 34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도 있고 그래서 가수로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예능인으로서도 이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극에도 아주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이찬호는 예비신랑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상황을 연기를 했는데요. 결혼을 반대하는 거죠. 그쪽 여자 측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을 특유의 친화력과 순발력으로 자신의 장점을 한껏 살려서 말하자면 허락을 받는 연기를 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웃음바다를 만들었다는데 이것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명웅입니다. 이명웅. 이명웅은 면접을 보러 간 취업준비생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기, 말하자면 면접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즉석에서 엿장수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수로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연기 대상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이명웅은 면접 보러 간 취준생의 상황을 연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장민호입니다. 장민호는 신입사원에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아시죠? 가면 어려운 일 시키고 초반부터 짠내가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민호가 안타까운 신입사원들의 비애를 그리는 상황을 했는데요. 커피 심부름도 하고 그런 하는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행동으로 위기를 넘기는 상황에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장민호가 이 위기를 넘기는 상황에 연기를 했는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늘입니다. 13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이렇게 뽕송학당이 이번 주로 34회면 근 8개월이 가까이 넘게 지금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시청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이 10% 이상입니다. 이 뽕송학당의 시청률이 보통 한 15%까지 있다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전주는 12.3%, 전전주는 12.4%인데요. 과연 또 이번 주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 끌을지 높일지 하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률 얘기하니까 자꾸 시청률 얘기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그런데 시청률을 얘기해야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TV조선의 뽕송학당 시간대에 몰려서 브라운관에 모이느냐 하는 부분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시청률이 높아지면 아, 그 방송 재밌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청률이 낮으면 아, 좀 잘못 만들었나? 다음엔 또 더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청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뽕송학당의 33, 4회분에는 2021년 신축년 소띠회를 맞이해서 소띠 연예인 5명을 초청을 해서 연기 수업과 노래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뽕송학당 34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